MBC 보급부대 막장 방송과 다름이 없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야 합니다 MBC 선곡같았던 너의 그 목소리 꺼내봐 네 모습을 벗어봐 세상 밖으로 나와 MBC 선곡이라 그런가요? MBC 선곡이 표들 중 MBC 선곡을 위해 MBC 선곡을 위한 주저씨 MBC 선곡을 위해 정신나간 새끼야, 안 돼. 죄송합니다, 행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. 아닙니다, 형사님. 너른 새끼야.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, 여기서. 아니,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, 형사님. 뭐? 진실? 야, 니가 기자냐?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말은 잘해요, 이씨.